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더 뉴 그랜저 IG 2.5 캘리그래피입니다 이 차량 2020년식의 주행거리 11,000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래쪽 살펴볼게요 다음 범퍼 봐주시면 전방 카메라랑 전방 센서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깨끗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42mm 8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쭉 한번 살펴보시면 도어 끝쪽 손잡이 쪽 PPF 부착되어 있고요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7.08mm 90% 이상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그럼 그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동일하게 PPF 부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방이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미쉐린 타이어네요 실내 옵션보라 이동합니다 시트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고급스럽게 컬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 도어의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JBL 사운드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224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봐주시면 블루투스, 어댑티브 크루즈, 패드 시프트 있고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전면 유리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 아래쪽에는 차선이탈 방지 있고요 위쪽 이동해서 썬넣고 보겠습니다 쓰는 것처럼 작동 아주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요 내려와서 볼게요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경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합니다 핸들 열선 이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리어커튼 조작 버튼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USB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 키 두 개 보유 중입니다 리어커튼 볼게요 작동 잘 되네요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있습니다 컵 홀더도 사용 가능하고요 다음 시트 쪽 쭉 확인해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보조석 워크인 시트 편리하게 작동 가능합니다 도어 봐주시면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고요 커튼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랭각수 봐주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을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더 뉴 그랜저 IG 2.5 캘리그래피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